내가 지금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며 걷고 있는 이곳은 그동안 꼬치구이녀, 닭발녀 등 걸출한 스타를 배출한 인디마켓 태국 반문화산업에서 레이디보이의 역할을 주제로 한 탄마사 대학에서의 강의를 끝마치고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맥주 한잔 마시고자 이곳을 다시 찾았지 어차피 이 야시장의 맥주 펍들은 그나물의 그 반찬이기에 주전부리로 돼지고기 꼬치 좀 산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나 들어갔어 입산지방 스타일의 이 맥주 펍에는 여직원이 총 3명이 있었고 어차피 맥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하러 왔기에 그들의 와꾸는 별 개의치 않았던 거야 그런데 창맥주를 홍보하는 여자애가 욕정에 불타는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간발의 차로 기회를 놓친 다른 여자애는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구침을 흘렸지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을 찾는 대다수의 손님은 현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또한 기초적인 영어로 대화하는 건 무리야 물론 세트로 시키면 저렴하다는 걸 알지만 일부러 한 병만 시켰는데 여기 한 곳에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 이유야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리오 맥주 소녀는 나에게 손짓을 하더니 귀한 손님들에게만 제공하는 VIP 테이글로 나를 안내했어 나를 생각해주는 속깊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대충 훑어봤더니 슬림한 몸매의 얼굴도 나름 귀염상이더라고 하지만 뭐랄까 그렇다고 확 끌리지는 않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본능적인 거부반응 같았지 그러는 와중에 내가 주문한 맥주가 얼음바구니와 함께 도착하였고 비록 와쿠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녀에게선 여성스러움이 물씬 느껴졌어 그녀는 맥주병을 따는 와중에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듯 애플 M2 칩셋을 탑재한 듯한 현란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선보였지 그런데 아까부터 내 주변에 서성이던 리오맥주 소녀가 또다시 간을 보러 다가왔고 나에게 예뻐 보이려 목덜미를 드러내는 순간 살고시만한 목젓이 위용을 드러냈어 내가 본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계속 내 쪽에 기웃거리며 나와 함께 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 그리고 기껏해야 두 모금 마셨을 뿐인데 나에게 버섯발로 뛰어오더니 수줍게 맥주를 따라주었지만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난감할 뿐이었어 원래 겸상도 안하려 했지만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 나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미안함을 팁을 건네는 것으로 대신했어 비록 그녀가 현재의 여자의 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면허스 내가 지금 건네는 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본인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또다시 내 앞에서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팔뚝 위로 늘어난 십장 오야지의 핏줄은 나의 미간을 찌뿌리게 만들었고 아무튼 이곳에서 한 병만 마시고 일어나 다른 펍으로 이동하려 했기에 그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본인의 동료에게 관심있다고 착각한 창맥주 소녀는 방금 전까지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통화를 나눌 때는 언제고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인지 다가와서 질척거리기 시작했어 하던 일도 내팽개치면서까지 작정하고 오늘 밤 나와 만취하고 싶은 그녀 하지만 그녀의 남친에게 살해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중히 그녀를 보내야만 했지 장맥주 소녀와의 밀회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니오 맥주 소녀는 아니 지가 내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심술란 표정으로 내 테이블에 다가왔어 송어가 뛰니 망동화도 뛴다고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려 뻣뻣한 몸을 흐느적거리지만 쟤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함을 조만간 깨닫게 될 거야 너무 시원하게 룰렉스 싸웠고 화장실 바닥에 집어 건드려야 돼 이곳에 집어 건드려야 돼 마지막으로 이곳에 집어 건드려야 돼 일주일에 집어 건드려야 돼 싱싱지 않게 웹급해드리고 아니다 두 번지로 뽑아 두 번지자 한 마 저 상식한 로맨 신분한 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래 라이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나온 김에 겸사겸사 쳤습니다. 한동안 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